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예비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정말 예쁘죠. 정원관 씨가 반할 만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 뭐 일반 분들 하는 그런 나이 차이보다는 좀 더 나지. 조금 더 나고. 지금 한 17년 정도 나죠. 17년 차이. 약간 세대 차이 같은 거 좀 느끼세요? 전혀 없어요. 정원관 씨는 없는데 그것도 결혼하실 분이 있겠죠. 저분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랑. 난 어린데.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공부하면 학비를 대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교수 낳는 게 꿈입니다. 왜죠? 안 되겠어요. 장모님께서 보더니 뭐래요. 우리 딸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 것처럼 저를 대주셔서 소방차 팬이시였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소방차에 정원관 씨인데 안 친히 얘기했어요. 아니요. 정원관인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좀 불러주세요. 장모님한테? 장모님은 댄스 뮤직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계속 다른 인터뷰를 거절했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장모님의 역할도 컸다면서요. 반려자 되실 분한테 또 이렇게 좀 전화들 오고 하니 딱 한 군데에서 그냥 많은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내자고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사에 A양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또 그것도 서운했다면서요. 전화해서 그러잖아. 오빠 나 A양이야. 형수님하고 저 통화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 목소리 좀 한 번 들어볼게요. 단독 공개 예비 신부 정격 인터뷰. 형수님 안녕하세요. 원관이 형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한 마디만 좀 듣고 싶어요. 다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니요. 원관이 형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딱 영상편자나 띄운다면? 결혼해서 끝까지 이 생에 닿을 때까지 똑같이 사랑하도록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한 번에? 장인어른,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26일 결혼식 현장도 한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2배, 3배로 축하드립니다 17년차 정말 최강이시네요 다시 한번 진심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살이 쪽 빠지셨어요 결혼 앞두고 신부만 예뻐지는 게 아니네요 다음 이슬 씨 오늘 직구 인터뷰 재밌습니다 대세 남의 불쇼부터 흑인 영화의 대가까지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뉴욕의 배경은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유쾌한 사랑과 승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아가씨와 권달들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아가씨와 권달들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내 배우의 치명적인 매력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스카이 메스터스 역할을 맡은 유수 유수영씨 본명이 어남선이예요 네 어남선입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왜 굳이 바꾸신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 컨트리하다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컨트리하긴 하죠 근데 피부관리에 왜 중독증까지 있어요? 리얼 병영 입대 프로젝트에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거든요 우리 같은 전우들한테 영양크림까지 바르니까 경석으로 보니도 의외로 굉장히 피부관리 열심히 하시는 저한테 관리받은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제가 팩 주해드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개인기 줏박스예요? 불쇼 한번 해봐요 불쇼 불쇼가 어렵지 않아 CG 깔아줄 거예요 불쇼 느낌 아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죠? 별거 아니고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모자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르면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팬들이 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둘이 커플이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둘이 헤어지면 이렇게 가운데에 찍혀요 평생 사실 겁니다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서양 받고 이렇게 찍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찍어요 나중에 찍힌다니까 이렇게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년 돼 부끄럽게 지인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아이시고 저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나 하는 것 같아요 저요? 10위 안에는 들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이게 많은 상황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제가 눈빛 눈빛 어느 대로